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제가 오늘 두루치기의 먹방을 좀 짧게 해볼까 합니다 별개는 안하겠습니다 두루치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두루치기입니다 여러분 두루치기입니다 앞에 이렇게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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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kaborri였습니다. 어떤 Casey나 해야 하지? 안녕. 이번엔 전부 고춧가루 두루치기 앞에만 보시분들을 위해서 두루치기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루치기입니다 고기 마늘 잡수세요 고기 마늘 한잔 하세요 여기 한잔 하세요 고기 마늘 한잔 하세요 고기 마늘 한잔 하세요 고기 마늘 한잔 하세요 고추 빨리 밥 좀 드셔야겠습니다 빨리 밥 좀 드시려고 아 아 아 아, 내 봐. 아, 너무 간단해. 내가 보통 너무 매번 간게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. 다음 방송에 봐요. 재밌는 영상을 또 만나요.